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과를 공부하겠습니다. 20과의 제목은 웬 소개팅이요? 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개팅이 뭐예요? 알아요? 소개팅은 이성 친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이성은 여자입니다. 여자의 이성은 남자입니다. 내 친구가 남자입니다. 그 친구에게 여자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소개해 줍니다. 또 제 친구가 여자입니다. 그 친구에게 남자친구가 없어요. 제가, 제가 아는 좋은 친구가 있어요.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소개해 주는 것을 소개팅이라고 합니다. 오늘 20과에서는 소개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법을 배우게 될까요? 오늘 배우는 문법을 보세요. 첫 번째, VGO, NEGO입니다. 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문법을 배울 거예요. 두 번째, WEN, N입니다. 조금 짧은 문법이지요? 자, 여러분 두 개의 문법을 우리 같이 공부할 거예요. 먼저 20과 본문을 들어보겠습니다. 후웅 씨,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 없지요? 네, 사귀는 사람은 없는데 왜요? 그럼 소개팅 할래요? 네? 웬 소개팅이요? 제 친구 중에 성격이 활발하고 재미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이 없는 편인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지요. 후웅 씨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 친구하고 잘 어울릴 거예요. 언제쯤 만날래요? 주말에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두 사람이 소개팅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문법을 같이 공부할까요? 첫 번째 문법은 VGO, NEGO입니다. 이 문법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문법을 사용한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지요? 네, 맞아요. 여러분, 질문할 때 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 이 문법은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공부하지요? 입니다. 이것은 뭐가 다를까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한국어를 공부해요?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맞아요?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지금 한국어를 공부하지요? 저는 한국어를 공부하지요? 알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대답은, 네, 맞아요. 입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지금 한국어 2급이지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몇 급이에요? 네, 2급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한국어 1급이에요? 2급이에요? 3급이에요? 잘 몰라요. 그러면 2급이지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어 몇 급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한국어 2급이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선생님이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2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은, 네, 2급이에요? 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우는 문법은 제가 알아요? 아는 것을 다시 한 번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몰라요? 아닙니다. 알아요? 입니다. 그러면 지요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공부하다 먹다가 있습니다. 공부하다 먹다는 AV입니까? DV입니까? 네, AV입니다. AV예요. 그리고 받침을 보세요. 다 앞에 받침이 없습니다. 다 앞에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받침이 없어요. 모두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지요입니다. 공부하지요. 먹지요. 이렇게 같습니다. 으가 없어요. 여러분, 쉽습니다. 자, AV를 받습니다. 이제 크다, 작다는? 네, DV입니다. DV도 다 앞에 크는 받침이 없습니다. 작다, 다 앞에 작. 받침이 있습니다. 이것도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같습니다. 뭘까요? 네, 지요입니다. 여러분, 쉽습니다. AV, 받침이 없어요. 있어요. 모두 지요입니다. DV, 받침이 없어요. 있어요. 모두 지요입니다. 너무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문법은 V, 지요도 있어요. 그런데 N도 있습니다. N은 조금 다릅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의사외대 두 개의 N이 있습니다. 의사외대. 마지막에 받침이 없네요. 받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지요입니다. 그래서 의사, 지요, 외대, 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국, 학생, 한국 두 개의 단어입니다. 보세요. 학생의 생, 받침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지요입니다. N의 받침이 있어요. 이것만 달라요. 이지요. 어떻게 할까요? 학생, 학생 지요. 안 됩니다. 학생 이지요. 한국, 한국 지요. 안 됩니다. 한국 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V, 지요, N, 이지요는 의미가 내가 알아요, 아는 것을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어떻게 할까요? A, V, V, D, V 모두 받침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지요입니다. N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N, 받침이 없으면 지요입니다. 그리고 받침이 있으면 이지요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생각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까요? 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문법은 답을 만들어 보는 문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한국외대는 서울에 있다. 그리고 나, 대답합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한국외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에 있어요? 부산에 있어요? 경주에 있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 오늘 문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문법을 사용해서 질문할 때는 제가 알아요입니다. 한국외대는 서울에 있습니다. 자, 있다. 있다는 V, 지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쉽습니다. 네, 이렇게 만듭니다. 한국외대는 서울에 있지요? 한국외대는 서울에 있어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질문해요. 한국외대는 서울에 있지요? 그러면 답합니다. 네, 맞아요. 자, 또 다른 질문을 만들어 볼까요? 한국외대에 외국인 학생이 많다입니다. 자, 외국인 학생이 많아요? 적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요? 한국외대에 외국인 학생이 많아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오늘 문법은 지요예요. 알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국외대에 외국인 학생이 많지요? 입니다. 네, 많아요. 압니다. 많지요. 그래서 대답도 네, 맞아요. 입니다. 자, 3번 볼까요? 에릭 씨는 면접을 보려고 정장을 샀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전에 배웠습니다. 에릭 씨가 정장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생각납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에릭 씨는 면접을 보려고 정장을 샀다. 네, 맞아요. 에릭 씨가 정장을 샀습니다. 그러면 정장을 샀다.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어떻게 질문합니까? 네, 에릭 씨는 면접을 보려고 정장을 샀지요. 샀다 뒤에 지요. 모양은 모두 같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릭 씨한테 정장이 잘 어울리다. 정장이 잘 어울려요.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요? 자, 잘 어울리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할까요? 네, 에릭 씨한테 정장이 잘 어울리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답은 네, 맞아요. 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에릭 씨는 학생. 여러분, 처음 N이 나왔습니다. 학생. 에릭 씨가 학생이에요?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러면 오늘 문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알아요. 에릭 씨는 학생입니다. 우리 교재에 에릭 씨가 자주 나옵니다. 에릭 씨는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자, 학생 질문을 만들 거예요. N, 지요일까요? 이지요일까요? 학생은 N이에요. 그래서 받침을 봐야 됩니다.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네, 이지요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렇게 만듭니다. 에릭 씨는 학생이지요? 학생지요? 안됩니다. 학생이지요? 그리고 대답은 네, 맞아요. 입니다. 네, 여러분, 두 번째 연습입니다.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 요즘 날씨가 시원하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문장 연습을 할 때 모두 다 우리가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문법은 몰라요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알아요 생각합니다. 자, 요즘 날씨가 시원해요. 알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까요? 요즘 날씨가 시원하지요 입니다. 시원하다는 디브이에요. 디브에는 뒤에 모두 지요. 시원하다의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지요입니다. 2번을 같이 볼까요? 세실씨하고 후엉씨가 친구. 여러분, 우리 교재에 세실씨도 나옵니다. 후엉씨도 나옵니다. 두 사람은 친구. 맞아요. 선생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래서 친구. 알아요. 지요.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N입니다. N은 받침을 봐야 합니다. 친구, 구, 받침이 없습니다. N은 이지요, 지요 두 개가 있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합니다. 세실씨하고 후엉씨가 친구, 지요, 이가 없습니다. 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3번을 같이 볼까요? 어제 숙제가 없었다. 제가 어제 학교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있어요, 없어요? 모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문법 지요, 무엇입니까? 네, 알아요 입니다. 그래서 어제 숙제가 없었어요, 제가 알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없었다. 어떻게 지요를 붙일까요? 쉽습니다. 자, 이렇게 만듭니다. 어제 숙제가 없었지요? 없었다. N 아니고 AV, DV는 모두 지요. 한 개만 있습니다. 쉽지요? 네, 4번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자,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아요. 수요일. N의 받침을 봐야 합니다. 수요일, 일.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지요입니까? 이지요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말해 보세요. 네, 말했습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오늘은 수요일 이지요. 여러분도 이렇게 했어요. 네, 수요일 받침이 있습니다. 이지요입니다. 벌써 5번입니다. 내일도 학교에 올 것이다. 학교에 오다. 그러면 AV예요. 그런데 올 것이다. 것,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잘 생각해야 합니다. 것의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도 봐야 합니다. 자, 내일도 학교에 올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큰 소리로 문장을 말해 보세요. 말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듭니다. 내일도 학교에 올 거지요입니다. 내일도 학교에 올 거지요. 것,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거시다 말할 때 거시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보통 어떻게 말해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같습니다. 원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시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한국어 말하기는 거시지요 보다 거지요 이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문장을 만들 때 내일도 학교에 올 거지요 이렇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올 거지요 이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연습입니다.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1번 주말에 친구하고 운동을 하고 질문합니다. 나가 대답합니다. 네, 주말마다 운동을 해요. 가는 알아요. 주말에 친구하고 운동을 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듣고 나가 네, 맞아요. 주말마다 운동을 해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문법 지요를 사용해야 합니다. 운동을 뒤에 어떤 단어를 사용할까요? 운동을, 네, 하다입니다. 하다에 지요를 붙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운동을 하지요. 쉽습니다. 자, 2번입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이렇게 질문했어요. 강아지를 뒤에 어떤 단어를 써요? 혹시 알아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나, 대답이 있습니다. 네, 강아지를 키워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알아요 질문했어요. 그래서, 네, 맞아요. 강아지를 키워요 했습니다. 강아지를 키워요. 키워요는 사전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네, 키우다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다. 키우다 뒤에 지요를 붙이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키우지요입니다.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요. 강아지를 키워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나가 대답해요. 네, 맞아요. 강아지를 키워요.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흐엉씨 나라는 한국에 비해서, 우리에 비해서도 배웠습니다. 흐엉씨 나라는 한국에 비해서 어떻게 질문했어요? 나, 대답을 봅니다. 네, 한국에 비해서 더워요. 아마 더워요, 알아요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한국에 비해서 더워요. 더워요, 덥다. 덥다 뒤에 지요를 붙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덥지요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했어요. 자, 4번입니다. 흐엉씨는 질문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 대답이 있습니다. 네, 조용한 편이에요. 아, 흐엉씨 성격을 알아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대답, 네, 맞아요. 조용한 편이에요. 조용한 편이다. 그러면, 질문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흐엉씨는 조용한 편이지요. 네, 조용한 편이에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저 사람이 지영씨, 지영씨의 누구일까요? 대답을 봅니다. 네, 맞아요. 지영씨 언니예요. 아, 저 사람이 누구예요? 알아요. 지영씨 언니입니다. 그래서 대답도, 네, 맞아요. 지영씨 언니예요. 지영씨 언니. 언니 뒤에, 이지요입니까? 지요입니까? 네, 지요입니다. 저 사람이 지영씨 언니지요. 네, 맞아요. 지영씨 언니예요. 이렇게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때요? 어렵습니까? 아니요, 어렵지 않아요. 쉽지요? 이제 저하고 마지막 연습을 하겠습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1번입니다. 잠, 조금 자다, 피곤하다. 잠, 조금 자다. 잠 뒤에 무엇을 씁니까? 을 씁니다. 잠을 조금 자요. 그러면 어때요? 피곤해요. 우리가 다 알아요. 피곤하다. 뒤에 지요를 붙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잠을 조금 자면 피곤하지요. 피곤해요. 알아요. 피곤하다. 뒤에 지요. 붙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같이 선생님하고 만들어 봅니다. 2번이에요. 아침 안 먹다. 건강 나빠지다. 아침 안 먹다. 아침 뒤에 무엇을 쓸까요? 네, 아침을 입니다. 아침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때요? 건강 뒤에? 네,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집니다. 아침을 안 먹어요. 그러면 건강이 나빠져요. 우리 모두 알아요. 그러면 나빠지다. 뒤에 지요를 붙일 거예요.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아침을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지지요. 우리가 모두 알아요. 여러분, 여기에 지가 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나빠지다에 나빠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빠지지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법 지요를 또 썼습니다. 그래서 지가 두 개입니다. 자, 3번입니다. 배가 많이 아파요. 병원 가야 해요. 배가 많이 아파요. 그러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우리가 모두 알아요. 자,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배가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다, 가야 하지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4번 같이 볼까요? 비빔밥, 유명하다, 한국 음식. 이번에는 N입니다. 한국 음식 뒤에 지요입니까? 이지요입니까? 생각하세요. 비빔밥은 어때요? 유명한 한국 음식. 선생님도 알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듭니다. 비빔밥은 유명한 한국 음식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지요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등산, 건강에 좋다, 취미. 이번에도 취미, N입니다. 등산은 무엇입니까? 건강에 좋은 취미. 여러분 알아요? 네, 압니다. 등산은 건강에 좋은 취미입니다. 그러면 5번을 어떻게 문장으로 만들까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보겠습니다. 등산은 건강에 좋은 취미, 지요입니다. 취미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이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등산은 건강에 좋은 취미지요.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문법을 같이 연습했어요. 첫 번째 문법이 쉽지요? 선생님은 알아요? 쉽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모두 압니다. 여러분 모두 알지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법입니다. 두 번째 문법은 웬, N입니다. 짧아요. 웬, N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웬, 꽃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웬, 꽃이에요? 그리고 답은 오늘이 새실시 생일이에요.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가, 이 사람은 왜 꽃이 있어요?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조금 놀라서 물어봅니다. 웬, 꽃이에요? 그러면 나가 대답합니다. 몰랐어요? 오늘이 새실시 생일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한 번 더 볼까요? 웬, 고양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를 보면, 한 마리 키워보려고요. 가하고 나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가는 나, 이 친구에게 고양이가 있는 것을 오늘 처음 봤어요. 전에는 고양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친구한테 고양이가 있네요. 이 고양이는 누구 고양이일까요? 왜 고양이가 있어요?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놀랐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웬, 고양이에요? 그러면 아, 전에는 고양이가 없었지만 오늘부터 고양이가 있어요. 한 마리 키워보려고요. 이렇게 답합니다. 자, 오늘 배울 문법 when, n으로 질문하는 것은 어떤 것을 보고 그것이 왜 있어요? 누구, n이에요?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조금 깜짝 놀랍니다. 놀라고 질문하는 문법이에요. 사용할 때 어떻게 할까요? 먼저, 고양이, 케이크 두 개의 n이 있습니다. 보시면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웬, n, 예요?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예요 이렇게 써요. 그래서 고양이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웬 고양이에요? 그리고 케이크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이 케이크 왜 있어요? 모릅니다. 그때 물어봐요. 웬 케이크예요? 입니다. 자, 받침이 있는 n을 볼까요? 꽃, 받침이 있습니다. 선물,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조금 다릅니다. 웬, n이에요? 입니다. 여기에는 예요를 씁니다. 여러분, 받침이 없어요? 예요, 예요? 입니다. 받침이 있어요? 이에요? 입니다. 두 개가 달라요.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할 거예요. 일입니다. 여기에 일은 무슨 일이에요? 일을 해요? 일을 해요? 일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일입니다. 일은 받침이 있습니다. 선물 받침하고 일 받침이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왜 일만 썼을까요? 조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일, 웬일이에요 입니다. 여러분, 선물, 웬, 선물이에요 하고 웬일, 웬일이에요 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네, 웬일이에요 는 같이 붙였습니다. 웬일이에요 는 앤 앞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웬일이에요 앞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쓸 때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웬일이에요 만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말할 때도 웬 고양이에요, 웬 케이크예요, 조금 쉬어도 됩니다. 웬 꽃이에요, 웬 선물이에요, 조금 쉬어도 됩니다. 하지만 웬일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웬일이에요 같이 말합니다. 웬일이에요 입니다. 이것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우리 첫 번째 문법을 공부할 때 이지요, 지요 이것도 질문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문법도 웬 앤 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웬 앤 이에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만드는 연습이에요. 자, 1번입니다. 꽃, 이 단어로 질문할 거예요. 나의 대답을 보세요. 오늘이 새실씨 생일이에요. 가, 이 사람은 왜 꽃이 있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꽃, 이 단어로 질문할 거예요. 받침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웬 앤 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네,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웬 꽃이에요. 꽃,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요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2번입니다. 케이크를 보고 놀랐어요. 왜 케이크가 있습니까? 몰라요. 그래서 질문할 거예요. 나, 답은 같습니다. 네, 오늘이 새실씨 생일이에요. 몰랐어요 입니다. 케이크 웬 앤 이에요? 질문할 거예요. 케이크는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에요 하고 예요 중에서 무엇을 쓸까요?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네,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웬 케이크예요 입니다.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예요를 썼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했어요?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선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선물은 누구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질문할 거예요. 나, 답은 같습니다. 오늘이 새실씨 생일이에요. 자, 여러분. 선물. 받침이 있습니다.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질문할까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웬 선물이에요? 물.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요를 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고 있지요? 이제 4번입니다. 기타를 보고 놀랐습니다. 오늘부터 배워보려고요. 가 하고 나가 만났습니다. 나한테 기타가 있어요. 가는 나한테 기타가 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왜 기타가 있어요? 조금 놀랐습니다. 기타. 이 단어로 질문할 거예요. 받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여러분이 압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왠 기타예요? 타.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예요입니다. 마지막 5번입니다. 네, 이번에는 일본어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왜 일본어 책이 있어요? 입니다. 나가 답합니다. 오늘부터 배워보려고요. 아, 나의 대답을 보니까 우리가 알아요. 나는 일본어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일본어를 공부하는 학생, 어제까지 일본어를 공부했어요? 아니에요. 처음 일본어 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가가 일본어 책을 보고 놀란 거예요. 자, 일본어 책으로 질문할 거예요. 받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왠 일본어 책이에요? 책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요. 자, 여러분, 질문을 만드는 연습 같이 잘 해봤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같이 하겠습니다. 1번 교실에 여행 가방이 있어요. 여러분, 교실에 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방입니까? 아니요. 교실에 학생들이 있어요. 학생들한테 가방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방은 여행 가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교실에서 여행 가방을 보지 않아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교실에 여행 가방이 있어요. 그러면? 네. 조금 놀랐어요. 왜 여행 가방이 있어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문법을 사용합니다.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행 가방. 잘 보세요. 받침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볼까요? 웬 여행 가방이에요? 입니다. 가방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교실에 기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실에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음악, 악기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실에 갔어요. 기타가 있어요. 오, 이 기타는 누구의 기타예요? 기타가 오늘 왜 있어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조금 놀랍니다. 그리고 질문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기타 이 단어를 질문할 거예요. 기타에 대해서 몰라요. 질문합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받침이 없습니다. 네. 웬 기타예요? 이렇게 합니다. 기타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예요를 씁니다. 여러분, 쉽지요?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친구가 치마를 입은 모습을 처음 봤어요. 자, 친구가 치마를 입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봤어요. 이 친구는 항상 바지를 입었어요. 오늘 처음 봤어요. 무엇을 보고 놀랐어요? 네. 치마를 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친구, 친구, 이 친구 무슨 친구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친구가 치마를 입은 모습을 보고 치마, 왜 치마를 입었을까요? 이것을 놀란 겁니다. 그래서 치마로 질문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웬 치마예요 입니다. 치마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예요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친구가 치마를 입은 모습을 처음 봤어요. 문장이 조금 길면 엔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엔을 골라서 오늘 배우는 문법을 사용할까요? 방법은 무엇을 보고 놀랐어요? 무엇, 그것이 왜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것으로 질문하면 됩니다. 3번에서는 치마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치마로 질문합니다. 자, 4번을 같이 볼까요? 친구가 안경을 쓴 것을 처음 봤어요. 네. 여기도 여러분, 친구, 몰라요? 아닙니다. 무엇, 안경, 안경,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안경 왜 썼어요?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으로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안경을 쓰다 이 표현 여러분이 배웠습니다. 생각나요? 안경은 입다 아닙니다. 신다 아닙니다. 쓰다입니다. 안경을 쓰다. 자, 안경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안경 왜 썼어요? 누구 안경이에요? 잘 몰라요? 어떻게 질문할까요? 네. 네. 웬 안경이에요? 안경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요 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매일 학교에 오는 친구가 오늘은 안 왔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도 n이 많아요. 학교도 있습니다.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왜 학교예요?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또 친구, 누구예요? 무슨 친구? 이렇게 놀라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오늘이 뭐예요? 왜 오늘이에요? 무슨 오늘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그러면 질문에서 어떤 n을 사용할까요? 자, 왜 친구가 오늘 학교에 안 왔는지 이유를 몰라요. 무슨 일이에요? 이것을 모릅니다. 매일 학교에 오는 친구예요. 그런데 오늘은 안 왔어요. 뭐가 궁금해요? 무슨 일일까요? 일,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그러면 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일,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자, 그때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네, 웬일이에요 입니다. 웬일이에요? 일,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요는 같아요. 그런데 뭐가 중요합니까? 네, 웬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웬일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오늘 안 왔을까요? 그것을 몰라요. 조금 놀랐습니다. 그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웬일이에요? 조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6번, 친구의 가방 안에 책이 열 권이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엔, 열 권, 이나, 이나 배웠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주 많아요. 그러면 이나를 씁니다. 친구의 가방 안에 책이 한 권 있어요, 두 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열 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책이 많아요? 무슨 책이에요? 몰라요. 그리고 조금 놀랐어요. 무엇을 보고 놀랐어요? 네, 책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받침이 있습니다. 책으로 질문해 보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합니다. 웬 책이에요? 책,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요를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커피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오늘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놀랍니다. 왜 커피를 마셔요? 오늘은 이 커피 무슨 커피예요? 친구가 커피를 마시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커피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웬 애니예요? 커피를 사용해서 질문할 거예요. 받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할까요? 네, 만들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웬 커피예요? 커피를 보고 놀랐습니다. 피,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예요를 썼습니다.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연습이에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입니다. 답을 먼저 보고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우리가 만들 겁니다. 1번, 가, 질문할 거예요. 나를 보세요. 꽃이 아주 예뻐서 샀어요. 답을 보면, 아, 무엇을 보고 놀랐습니까? 네, 맞아요. 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꽃이 있어요? 친구한테 오늘 꽃이 있네요. 무슨 꽃이에요? 몰라요. 그래서 질문할 거예요. 답에, 꽃이 아주 예뻐서 샀어요. 꽃, 이 단어를 사용해서 어떻게 물어볼까요? 네, 이렇게 물어봅니다. 왠 꽃이에요? 꽃이에요. 꽃,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예요를 썼습니다. 2번도 같이 볼까요? 질문합니다. 답을 보세요. 오늘부터 구두를 신어 볼까 해요. 음, 나 답을 보니까 이 친구는 매일 구두를 신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늘부터 구두를 신어 볼까 해요 했어요. 어제까지 구두를 신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구두를 신었어요. 그래서 구두, 아마 친구가 구두를 보고 놀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질문할까요? 네, 이렇게 질문합니다. 왠 구두예요? 구두를 신은 모습을 처음 봤어요. 오늘 왜 구두를 신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3번 볼까요? 질문합니다. 답을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요. 네, 강아지를 보고 놀란 것 같아요. 이 친구에게 강아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려고 해요. 이렇게 답한 거예요. 질문은 강아지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질문할까요?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합니다. 웬 강아지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강아지,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요예요. 4번 보겠습니다. 질문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나 이 친구가 가 이 친구에게 전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전화했는지 가 가 몰라요. 약속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나 가 전화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요? 아마 이것이 궁금한 것 같아요. 일 사용해야 합니다. 자, 일 사용해서 어떻게 만들까요? 네, 웬일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생각, 이렇게 웬 생각이에요? 하면 조금 이상해요. 왜 전화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웬일이에요? 입니다. 5번입니다. 가 질문합니다. 나, 배가 아파서 약국에서 샀어요. 자, 가가 조금 놀랐어요.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배, 친구의 배를 보고 놀랐을까요? 아니지요. 그러면 약국? 지금 친구한테 약국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는 약국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 없지만, 아마 이 친구는 약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약을 먹고 있어요. 손에 약이 있어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물어봐요. 약으로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네, 웬 약이에요? 약을 보고 놀란 겁니다. 웬 약이에요? 물어봐요. 네, 제가 배가 아파서 이 약을 약국에서 샀어요. 입니다.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가 질문합니다. 나, 오늘 수업 후에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려고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보고 놀랐을까요? 수업, 친구들, 축구,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나의 문장을 보세요. 오늘 수업 후에 친구들하고 축구를 하려고요. 축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마 축구공이 있는 것 같아요. 축구공을 보고 놀랐어요. 어떻게 질문할까요? 웬 축구공이에요? 입니다. 축구공이 왜 있어요? 이렇게 놀란 겁니다. 자, 마지막 7번도 같이 볼까요? 여기에 하고 또 질문합니다. 나, 고향 친구를 만나러 왔어요. 가가 나를 보고, 어, 여기에 왜 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놀란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고향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만나러 왔어요. 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웬일이에요? 입니다. 웬일이에요? 까지 우리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했어요. 웬, 엔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문법을 잘 사용할 수 있지요? 네, 여러분 20과 3강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흐엉 씨하고 세실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어 보세요. 흐엉 씨,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 없지요? 네, 사귀는 사람은 없는데 왜요? 그럼 소개팅 할래요? 네? 웬 소개팅이요? 제 친구 중에 성격이 활발하고 재미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이 없는 편인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지요. 흐엉 씨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니까 그 친구하고 잘 어울릴 거예요. 언제쯤 만날래요? 주말에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흐엉 씨하고 세실 씨가 소개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거예요. 두 사람의 대화를 한 사람씩 다시 듣고 선생님하고 같이 큰 소리로 따라 읽을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세실 씨 이야기를 먼저 들으세요. 흐엉 씨,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 없지요? 선생님하고 같이 읽습니다. 흐엉 씨,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 없지요? 흐엉 씨 말을 들으세요. 네, 사귀는 사람은 없는데 왜요? 선생님하고 크게 말합니다. 네, 사귀는 사람은 없는데 왜요? 세실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럼 소개팅 할래요? 선생님하고 읽습니다. 그럼 소개팅 할래요? 흐엉 씨 말을 들으세요. 네? 웬 소개팅이요? 조금 놀랐습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네, 웬 소개팅이요? 자,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세실 씨하고 흐엉 씨의 이야기를 보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이 있습니다. 세실 씨가 흐엉 씨한테 어떻게 말했어요? 지금 남자친구 없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세실 씨는 흐엉 씨한테 남자친구가 없어요? 압니다. 알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압니다. 그때는 지요를 씁니다. 네, 없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또 두 번째 문법이 있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네, 흐엉 씨 말에 있습니다. 네? 웬 소개팅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웬 애니요? 이것을 물어본 거예요. 흐엉 씨는 조금 깜짝 놀랐어요. 세실 씨가 소개팅 이야기를 오늘 처음 했어요. 그래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세실 씨와 흐엉 씨의 다음 대화도 계속 들어 볼까요? 먼저, 세실 씨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제 친구 중에 성격이 활발하고 재미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 번 만나보세요. 조금 깁니다. 잘 했어요? 이제 흐엉 씨 이야기를 들으세요.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읽어요. 저는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이 없는 편인데 괜찮을까요? 세실 씨 이야기가 길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물론이지요. 네, 깁니다. 선생님하고 큰 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물론이지요. 흐엉 씨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 주니까 그 친구하고 잘 어울릴 거예요. 언제쯤 만날래요? 여러분, 잘 했습니까? 이제 마지막 흐엉 씨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주말에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선생님하고 다시 읽어요. 주말에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자, 여러분, 여러분도 큰 소리로 읽었어요. 세실 씨하고 흐엉 씨의 이야기, 뒤에는 조금 깁니다. 여기에는 문법이 없어요. 하지만 새로운 단어, 조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성격이 활발하고 활발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격이 활발해요. 무엇입니까? 알아요? 네, 성격이 활발해요는 활동을 많이 해요. 움직이는 것을 좋아해요. 조금 조용하지 않아요 입니다. 성격이 활발한 친구는 집에서 조용히 음악을 들어요. 책을 읽어요. 이것보다 밖에서 운동을 해요.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놀아요. 산에 가요. 또 한강에 가요. 명동에 가요. 이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활발하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른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한번 다시 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배운 두 개의 문법을 모두 사용해서 대화를 연습할 거예요. 여기에 선생님이 많은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를 하나씩 하나씩 사용할 거예요. 1번, 가가 먼저 질문합니다. 그리고, 나가 말합니다. 요즘 일이 그리고 물어봅니다. 피곤해 보여서 샀어요. 말해요. 그러면, 나가 고마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가와 나의 대화를 보고 우리는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까요? 이런 연습입니다. 자, 여러분, 가는 지금 잘 몰라요. 그런데, 나를 보세요. 요즘 일이, 일이 뒤에 어떤 단어를 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찾아보세요. 이리 하고 같이 쓰는 단어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찾았어요? 이리? 네, 많다입니다. 다른 단어는 이리 뒤에 사용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싫어하다와 좋아하다는 싫다, 좋다가 아닙니다. 싫다, 그러면 이리, 싫다, 괜찮아요. 그리고, 좋다, 이리, 좋다 이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싫어하다, 좋아하다 이렇게 썼어요. 이때는 이리 하고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리, 뒤에는 많다를 쓸 거예요. 요즘 이리, 어떤 문법을 쓸까요? 네, 지요를 씁니다. 많다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지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요즘 일이 많아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피곤해 보여서 샀어요. 아, 친구한테 일이 많습니다. 친구가 피곤해 보입니다. 그러면,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살까요? 여기에서 또 하나 골라 보세요. 피곤해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무엇을 살까요? 네, 우리는 보통 피곤할 때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커피를 나가 커피를 샀어요. 그러면, 가는 커피를 보고 놀랐어요. 웬,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웬 커피예요? 커피를 보고 놀랐어요. 아마, 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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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커피를 주었어요. 웬 커피예요? 요즘 일이 많아요. 제가 압니다. 요즘 일이 많지요. 피곤해 보여서 샀어요. 마시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고마워요. 합니다. 자, 이렇게 대화를 만들 거예요. 2번 같이 볼까요? 또 물어봅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저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요? 자, 여러분,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요? 이 말을 보면, 어떤 단어를 고를까요?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영화표입니다. 가는 영화표를, 영화표를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웬, 아니에요? 그리고, 나. 내일부터, 내일부터 말할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내일부터 많아요? 내일부터 싫어해요? 내일부터 좋아해요? 모두 아닙니다. 그러면, and 중에서 고릅니다. 내일부터 방학, 생일. 여러분, 생일, 내일부터 생일이에요? 계속 매일 생일이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방학이 좋아요. 내일부터 방학입니다. 그럼, 영화표하고 방학을 사용해서 가나 대화를 만들어 볼까요? 만들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웬, 영화표예요? 내일부터 방학이지요? 저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게 어때요? 내일부터 방학이에요? 압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 볼까요? 또 물어봅니다. 놀랐습니다. 오늘이 무엇을 알아요? 축하해요. 가 고마워요. 여러분, 여기에 대화의 내용이 조금 적습니다. 하지만, 축하해요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축하해요. 네, 생일입니다. 생일, 이때 우리가 축하해요, 인사해요. 오늘이 생일이에요, 알아요, 축하해요. 그러면, 생일이에요, 무엇을 줄까요? 보세요. 네, 꽃이 좋습니다. 생일이에요, 꽃. 그러면, 꽃을 보고 놀랍니다. 가, 나, 대화를 완성해 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웬, 꽃이에요? 오늘이 생일이지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입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또, 놀랐습니다. 물어봐요. 매운 음식을 제가 집에서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매운 음식을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매운 음식 뭐가 있습니까? 네, 떡볶이가 있습니다. 떡볶이. 매운 음식 먹어보세요 입니다. 자, 친구한테 제가 집에서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친구가 매운 음식을 싫어해요. 먹어보세요 말해요? 아니요, 안 됩니다. 친구가 매운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먹어보세요 말합니다. 좋아하다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떡볶이 좋아하다. 자, 여러분,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볼까요? 웬 떡볶이에요?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요? 제가 집에서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아, 떡볶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대화합니다. 자, 5번 볼까요? 또 물어봅니다. 단 것을, 이건 달지 않으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많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꽃도 사용했습니다. 떡볶이도 사용했습니다. 방학 했습니다. 생일 했습니다. 영화표도 했습니다. 커피, 그리고 네. 많다도 했습니다. 일이 많아요 했어요. 그리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다도 했습니다. 그러면 단어가 두 개 남았어요. 아마 위에 과자를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싫어하다 를 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씁니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웬 과자예요? 과자를 보고, 어, 무슨 과자예요? 하고 조금 놀랐어요. 나가 말합니다. 단 것을 싫어하지요. 이건 달지 않으니까 한번 먹어보세요. 친구한테 과자를 먹어보세요. 말해요. 그런데 이 과자는 달지 않아요. 친구는 단 것을 싫어해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싫어하지요. 이 과자를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화를 만드는 연습 같이 잘 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듣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할 거예요. 자,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겠습니다. 세실 씨, 웬 원룸 광고지예요? 아, 집을 구하고 있어요. 룸메이트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요. 무슨 문제예요? 제 룸메이트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도 잘하고 성격도 활발해서 처음에는 아주 빨리 친해졌어요. 그럼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한국말 연습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제 룸메이트는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혼자 쉬고 싶을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룸메이트한테 잘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요? 친구들하고 전화도 좀 많이 해요. 특히 남자친구하고 매일 늦게까지 통화를 해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저한테 다 들려요. 세실 씨는 혼자 조용히 쉬는 것을 좋아하니까 좀 힘들겠네요. 저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혼자 살까 해요. 혼자 살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좀 외롭지 않을까요? 사실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같이 지낸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배려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대화가 조금 길어졌지요? 두 사람, 준희치 씨하고 세실 씨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실 씨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해요? 세실 씨가 조금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입니까? 자, 준희치 씨는 세실 씨한테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제 다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거예요. 잘 듣고 대화를 들은 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잘 대답해 주세요. 세실 씨, 웬 원룸 광고지예요? 아, 집을 구하고 있어요. 룸메이트하고 문제가 좀 있어서요. 무슨 문제예요? 제 룸메이트는 한국 사람인데 영어도 잘하고 성격도 활발해서 처음에는 아주 빨리 친해졌어요. 그럼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한국말 연습도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제 룸메이트는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혼자 쉬고 싶을 때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룸메이트한테 잘 이야기해 보는 게 어때요? 친구들하고 전화도 좀 많이 해요. 특히 남자친구하고 매일 늦게까지 통화를 해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저한테 다 들려요. 세실 씨는 혼자 조용히 쉬는 것을 좋아하니까 좀 힘들겠네요. 저하고 성격이 다른 사람하고 사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학기부터는 혼자 살까 해요. 혼자 살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좀 외롭지 않을까요? 사실 그것도 좀 걱정이에요. 같이 지낸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서로 많이 이야기하고 배려하면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들었지요? 남자하고 여자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1번입니다. 여자는 지금 광고지를 보고 있습니다. 왜 광고지를 보고 있어요? 네, 답했어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여자는 집을 구하려고 광고지를 보고 있어요.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지를 보고 있어요. 2번입니다. 여자는 지금 룸메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자가 집을 구하려고 해요. 아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처음에 여자하고 룸메이트는 처음에 어땠어요? 처음부터 조금 안 좋았습니까? 아니지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빨리 친해졌어요. 여자가 말했어요. 제 룸메이트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활발해요. 저하고 처음에 아주 빨리 친해졌어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여자의 룸메이트는 어떤 편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자가 조금 힘들어요. 여자의 룸메이트는 어떤 편이에요? 여러분, 들은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네, 말했어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봅니다. 여자의 룸메이트는 아,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여자는 조용히 쉬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룸메이트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맞지 않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4번입니다. 여자는 다음 학기부터 혼자 살까 해요. 그래서 광고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을 합니까? 네, 혼자 살면 돈도 많이 필요하고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이것을 걱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대화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3개는 맞습니다. 한 개만 달라요. 1번, 여자는 혼자 쉬는 것을 좋아해요. 2번, 여자는 룸메이트와 성격이 달라요. 3번, 여자의 룸메이트는 전화를 많이 해요. 4번, 여자의 룸메이트는 한국말을 못 해요. 아니요. 한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했습니다. 여러분, 20과에서 우리가 배운 문법은 두 개입니다. V-지요, N-이지요, 그리고 웬-엔입니다. 지요는 제가 알아요, 그것을 다시 물어볼 때 사용하는 문법입니다. 웬-엔-은, N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왜 있습니까? 무슨 N입니까? 몰라요. 그래서 조금 놀랐을 때 질문하는 문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문법 두 개를 집에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볼까요? 보자. 군의 문법, 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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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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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